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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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리벚이 오늘은 자 그렇게 해서 문방구에서 털어온 팩들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좀 구팩들이구요 초록력의 제왕 초록력의 제왕이 4팩 썬 컬렉션, 문 컬렉션 알로라의 햇빛 울트라몬 알로라의 달빛 초차원의 침략자 머스트 임팩트 챔피언롯 순서대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XY팩은 좀 궁금하긴 한데 마지막에 까볼게요 썬 컬렉션 달모리나 골뱅 고라파덕 영구스 파라스 문 컬렉션 내스트볼 신용 어라? 뒤집어져있네 그랑블루 알챙이 오기지개 오기지개 이렇게 들어간거 처음 봤어요 두개는 뒤집어져있고 알로라의 햇빛 색칠리 자랑구 눈꼬마 고디모아젤 츄아링 레어카 색칼이 예쁘네요 빅시 고디템 럭키 맥잉 얼음귀신 꼬시레 야돈 바닐리치 데코파스 오 길어 에텔 파라다이스 보호구 자랑구 삐삐 니꾸리 알로라 호지 괴력몬 드레디엄 알통몬 바닐푸티 에너지 뽑기 근육몬 고디보미 럭키 알로라 식스테일 일레돌이잡 야돌아 우츠돈 코코파스 짜랑구 매깅 포커북스 GX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포커북스 GX 카드 멋집니다 다음 울트라문 두팩 꼬링크 리오르 마나피 눈설왕 이스케이프 보트 이브이 한바이트 에레브 하마돈 탈비로 알로라의 탈빛 메탐구 메탐구 미끄네일 고르그 고래완 깜까미 미끄네일 알로라 대구리 야거리 레스큐탱크 돈크로우 다음 초차원의 침략자 탈빡 딱충이 모노두 바비코 뒤헤드 무음 마직 모노두 잉어킹 아라리 루자미네 제르네아스 버스트 임팩트 네이티 마자용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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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티 마자용 렌탈